자 딜라 소탈업입니다 동로마루 하고 있었죠 동로마루 하고 있었고 저세계 저 누구냐 저거 악수망룩하고 그 다음에 가라만티아 십새끼들 조지고 있었는데 아 내가 자꾸 욕이 붙네 아 진우야 안녕 너 방금 그 말 들어봤는다 이만큼 자꾸 스트레스 받는게 생기니까 스트레스 받는 유인이 생기니까 자꾸 욕이 생겨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턴 넘기고 저 친구들은 콘스탄티가 폴리스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공격하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스웨비놈들은 코린토스 쪽으로 가고 있고요 For the storm has raged long enough. And now, at your agreement, the softer reigns of peace could be yours. 지금 이번 설엔 재미있었어? 저 부대는 피했구요 다행이네 저 부대는 피했고 악수험 친구들을 어떻게 처리 해야되는데 두 부대가 내려왔으니까 얘들은 지금 저 누구에요 타누호 때문에 내려오고 있었죠 자 이렇게 분산 매치해주구요 이 친구들은 포토레마이스로 돌아갑니다 이 부대는 계속 충원해주고 악수험 친구들이 두 부대를 들고 저기 밖에 있단 말이야 그럼 저건 어떻게 주둔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 이게 잡을 수 있나 이거 중간하단 말이에요 전투력이 압도적이지 못하단 말이야 그러면 저게 이기더라도 아주 피해가 크구요 몇 부대가 사라지거나 그런단 말이죠 그런 상황은 좀 피하고 싶고 쟤들을 좀 빼내서 어떻게 해야 될텐데 자 둘 다 여기다 매복합니다 매복해야지 뭐 어 어... 탄원기구요 어... 탄원기입니다 슬라브 친구들은 슬라브 친구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안저리에서 배탔구요 그쵸 공격이 오죠 고맙습니다 아 아 으 으 으 대신 아돌리스는 빼앗기는데 다 탈하나? 딱 탈만 했구나 괜찮습니다 다음 턴에 탈하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상황이 개막장인데 저거 하나 더 털린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저거 하나 더 털린다고 저의 권력은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자, 얘네들이 여기다 같이 타노우가 여기 정착한게 저는 되게 맘에 안드는데 되게 맘에 안들어요 여기도 타노우잖아 자전으로 못 뚫고 자전으로 못 뚫으면 그냥 뚫시다 일단 얘네들 여기 주전해둡시다 주전해두면 어떻게 되겠죠? 자, 코린터스 쪽으로 스위비놈들이 왔지만 문제없이 잘 막았고 그 와중에 훈족은 쳐들어서 갱판치고 있고 갱판이다 갱판 떠넘기죠 아이다이다 악숨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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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배치해야 되죠 터넘기죠 저마저 왜 저런데 얘는 요새 왜 저런데 자 이렇게 배치해야 되죠 지금 라흠은 망했는데 라흠은 분리주의자는 살아있는 건가? 지금 라흠은 분리주의자 보스트라이네 애들은 그냥 두고 형 투석기 있나? 투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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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숨 종료있습니다 투석기 저런거 다 부숴버리고요 노바티어놈들이 왜 여기까지였을까? 아홉일라나 탈환했고 이제 그새 건물도 바꿨네? 아홉일라나 탈환 아홉일라나 탈환 터농입니다 터농이고요 저희 방송은 이재원이라는 분인가요? 이원재였나? 아무튼 그 아저씨 이원재였습니다 오늘 그 분이 저한테 좀 해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아티라 두타로의 동로마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로마 쇠미놈들 왜 저러고 있죠? 로드아죠 되게 맘에 안드네 되게 맘에 안드네 되게 맘에 안드러 아아 정말 정말 맘에 안드네 이씨 보라지새끼들 아아 이것들 적절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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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 이는 그녀의 권력이 더욱 강한 것 같습니다. 그가 전국의 권력이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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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놈들이 마쿠마 데스스를 먹었네 네 일부러 초토화시켜놨었었는데 노바띠아 친구들 처리하구요 네 일부러 초토화시켜놨을 받으세요 그룹 그룹 싸움을 준비하라 정리를 준비하라 싸움을 준비하라 도대체? 싸움을 준비하라 싸움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죠 더 넘겨야지 터넘기죠 장군이지 터넘기입니다 영상 끊고요